안녕하세요.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물건 사연이 많다며 많은 경매 물건인데요. 먼저 이 물건은 제가 지난 9월경 한번 소개를 드렸던 물건이며 당시 반값 금액이었던 최저가 대비 올 리모델링된 상가주택이라 충분히 금액적으로 괜찮은 물건이라고 소개를 드렸고 실제 9월 19일 3차 매각기일 최저가 4억 9백만원에서 7명이 입찰에 참여하여 1등 낙찰 금액이 4억 8,999,999원 2등 금액은 4억 8,999,999원 이었습니다. 금액적으로 조금 높은 감도 있었고 1등과 2등의 금액 차이를 보면 석연 차는 점도 있긴 하고요. 그런데 1등 낙찰자분은 대금 지급기한인 10월 26일까지 잔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셨고 그로 인하여 12월 5일입니다. 반값 금액에 재진행이 되었던 경매 물건이지만 한번 미납이 된 이력이 있어서인지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고 2024년 1월 16일 4차입니다. 최저가 34%의 금액 2억 8,600만원에 길이 잡혀 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본다면 최저가 2억 8,600만원은 시세나 올리모델링된 물건의 현황을 볼 때 상당히 저렴한 최저가로 파악이 되며 이번 4차에는 입찰을 준비해볼 만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물건은 올리모델링된 현황으로 다가구가 2개 호실, 상가 2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가 1개 호실은 1층과 2층을 한 번에 사용하는 구조이며 전체적인 임대 수익은 월 170만원가량 예상이 되며 대출 없는 순수익 기준 연 7% 정도의 임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이번 물건의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사건문호는 2023 타경 385, 물건 정변은 근린주택 1982년식입니다. 토지 면적은 84.06평, 건물 면적은 42.31평이고 감정가는 8억 3,569만 540원, 최저가는 34%입니다. 2억 8,664만 2천원에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1월 16일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물건 토지와 건물 나누어서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6억 7,390만원, 평당 800만원, 최저가 34% 금액 2억 2,900만원, 평당 270만원의 금액이고 건물 감정가는 1억 5,400만원, 평당 385만원, 최저가 34% 금액 5,230만원, 평당 130만원의 금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물건 주변 입지 확인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십시오. 전체적인 입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례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물건이고 여기 위쪽으로 해서 대전IC가 차량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한국폴리텍, 대전캠퍼스와 대전보건대학교가 배치되어 있는데 차량으로는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주변을 봤을 때는 구옥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고 앞쪽으로는 둥지아파트와 현대아파트가 배치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상권 연령층은 조금 높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시세 확인해 보시죠.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 소유자분께서 2021년 1월달에 4억 8천만원의 실 매수를 하신 그런 물건이고 1982년 시기 4억 8천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실제 매수 후에는 올 리모델링을 한 현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모델링 비용까지 감안을 한다면 오늘 물건 최저가인 2억 8천 6백만원은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으로도 평당 금액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는 한 400 중반에서 한 600만원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물건 인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비슷한 현황의 물건이 여기 우압노를 끼고 있는 22년 8월, 작년 8월달에 평당 737만원, 매매가는 4억 6천만원입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현황을 봤을 때는 오늘 물건같이 비슷한 현황들은 한 4억 초중반 정도에는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물건 입찰 진행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권으로 7월 11일 감정가 8억 3천 5백만원에서 유찰이 이루어졌고 2차 70% 금액이었습니다. 8월 16일 유찰 그리고 3차 제가 한 9월 초쯤에 물건을 소개해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9월 19일 최저 매각가는 감정가 대비 49%의 금액 4억 9백 48만 8천원이었고 1등 낙찰 금액은 4억 8천 9백 9만 9천 9백 9십 9원 감정가 대비 59%의 금액으로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입찰 인원도 7분으로 제 예상보다는 조금 많았고요. 그리고 2등 차순위 금액이 4억 8천 9백 9십 9만원으로 1등과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1등 낙찰자분의 대금 지급 기한이었던 23년 10월 26일 미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최저가로 다시 진행된 3차 23년 12월 5일 날 유찰이 이루어졌는데 미납 사유로 재매각이 이루어지는 경매 물건들은 한 10건 중에 절반가량은 동일한 최저가라도 유찰이 간혹 가다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미납 사유가 정확하게 미납 사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을 해서 입찰을 아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4차 기일인 24년 1월 16일 최저가 감정가 대비 34%의 금액 2억 8천 6백 64만 2천원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물건 동일한 최저가였던 4억 9백만원에서 왜 또 유찰이 이루어졌는지 권리상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9월에 소개를 드릴 때 당시 임차인 현황과 오늘 임차인 현황은 동일합니다. 대학력은 모두 없는 임차인들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마지막 임차인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주변 시세와는 맞지 않는 상당히 높은 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등기부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 소유자분께서 21년 3월 9일날 소유권 이전을 하셨네요. 매매가 4억 8천만원에 실거래를 하셨고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여기 주의사항을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해서 재매각 물건이기 때문에 매수보증금은 20%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를 보시면 공부상 주택이나 현황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부분 때문에 미납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등기부 현황상 변동사항이 없고 그리고 임차인 현황도 9월달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상 문제가 있어서 미납을 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다음은 예상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저가 기준 2억 8천 6백만원 보증금은 1,700만원을 잡아봤고 월 임대 수익은 170만원 연임대 수익은 2,040만원이 나오고 2,040만원 나누기 최저가 2억 8천 6백만원 곱하기 100은 7.13%의 연임대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파란 글씨는 9월 당시 1등 낙찰 금액으로 수익률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임대 수익은 연임대 수익 동일하죠. 2,040만원 1등 낙찰 금액 4억 8천 9백만원으로 잡았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4.17%의 연임대 수익이 나오게 되고 실제 치득세라든지 어느정도 기타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4%가 안되는 임대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앞에서 확인하셨던 시세를 볼 때 감정가 8억 3천 5백만원 상당히 높게 잡혔습니다. 그 이후로는 토지 감정가에서 너무 높게 잡힌 오늘 물건인데 평당 800만원 가량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잡힌 이유가 뭔가 저도 9월달도 그렇고 현재도 한번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 인근으로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한 두세 곳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슈 때문에 토지 감정가가 평당 800만원이라는 금액까지 잡힐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 감정가에서 좀 많이 잡히긴 했지만 최저가 현재는 34%죠. 2억 8천 6백만원은 주변 시세 대비해서도 상당히 저렴한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중계매물로 나온다면 여기 1등 낙찰금의 4억 후반대였죠. 4억 후반이나 5억 초반 정도에는 중계매물로 등록이 가능한 그런 물건으로는 보여집니다. 그 이후로는 1982년 시기라도 외부라든지 내부 올 리모델링을 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현 소유자분이 4억 후반 4억 8천만원에 실제 매수를 하셨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산을 한다면 한 5억 초중반 정도에는 충분히 중계매물로 등록은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물건 건물 배치가 좀 미스긴 미스입니다. 앞쪽 전면으로 상가 두 칸이 배치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상가는 그나마 쓸만합니다. 하지만 여기 오른쪽 편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복층구조의 상가라고 조사가 되어 있고 복층구조 실제 임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딱 보셔도 전면 창이 작죠. 2층. 그렇기 때문에 복층구조의 임차 수요는 많지 않고 1층만 사용하려고 하는 임차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낙찰자분, 소유자분 입장에서는 2층 면적도 있기 때문에 임대는 또 임대, 월세 임대가는 높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한 그런 현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안쪽에 다가구가, 두 가구가 배치되어 있죠.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다가구가, 두 가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원룸 구조일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앞쪽에 이런 공간이 있어서 또 수요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원룸 다가구를 구하시는 분들은 온전한 다가구 건물이 있죠. 그런 건물에 거주를 하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쉽게 내부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 해도 쉽게 임대를 놓을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은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주변 시세나 물건의 리모델링 현황 등을 봤을 때는 오늘 물건 최저가 34%, 2억 8,600만원은 입찰을 준비해 볼 만한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이번 대전 상가주택 경매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